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났거든요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어떤 분이 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남자분이었고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들이 신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신학과 안 된다고 그거 목사하면 잘못하면 굶어 죽는다고 그런데 그 신학과 4학년이었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생명이 이태로우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병원에 갔을 때 응급실에서 아들이 이제 막 숨이 운명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이 막 숨을 몰아 쉬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를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꼭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어요 이 마지막 죽어가는 아들의 그 말을 이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약속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다시 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첫 아들인데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너를 예수님 앞에서 꼭 다시 만날 것을 내가 약속한다고 그 말과 동시에 이 아들이 숨이 멎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열심히 화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그분이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아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이 마음에 자꾸 이렇게 기도하려고 눈을 이렇게 감으면 너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다녀 이런 생각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도중에 교회를 못 다니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거야 너 그 문제가 걸려 있잖아 하고 그 문제를 자꾸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분에게는 본부인 외에 내연의 관계의 여자가 있었는데 내연녀가 있었는데 벌써 한 15년 정도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는 본부인보다 이 내연녀와 더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고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 여자와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5년을 유지해왔죠 그런데 그 양심 가운데 계속 짓눌러 오는 생각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양심이 눌리고 또 눌리고 그는 정말 다리를 하나 절단하는 심정으로 눈을 하나 빼버리는 그러한 결단력으로 그 내연녀와 관계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연녀가 펄쩍 뛰는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죽으면 죽었지 못 헤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또 관계가 유지되고 또 짓눌리고 이걸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죽을 지경으로 괴로운 거예요 아들과의 약속을 안 지키자니 너무 괴롭고 지키자니 죄책감에 짓눌리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통보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헤어진다면 나는 자살을 하겠다 그런데 이분이 죽고 사는 것 당신의 선택이라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로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자유로움 해방감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르러 오는 그 평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이러한 말을 간증을 해서 그때 제가 교회에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죄와의 관계가 죄와의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이 되는 것이다 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양심이 죄책감에 짓눌릴 때는 절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내가 경험자다 라고 하면서 그 남자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친구 간의 이웃 간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자아를 부정하면서부터입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기심 이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서부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분이 자기가 내연여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 부부간에 그때부터 본부인과의 자기와의 관계가 진정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가족이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부간에 가족간에 친구간에 행복하게 되려면 무엇을 우리들은 노력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고집을 꺾는 그 훈련이 되면서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은 또 다르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즐겁게 지낼지어다도 되죠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사랑과의 아주 좋은 관계를 누구하고와 누구하고와 지내도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으려면 꼭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아를 포기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것이 되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타락 이전의 결혼생활의 특징인 자아를 부정하는 조화인데 이러한 조화가 타락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만 존재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만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과만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즉각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명은 순종하면 살리라 순종하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 당시는 오로지 하나님 생각만 들어오고 하나님과만 교통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생명의 씨앗만 그 마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단과 하와가 죄를 선택하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심어졌느냐 하면 죄악의 씨앗이 심겨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악의 씨앗은 사단의 생각이 심겨지는 일이 시작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었는데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는 그들의 마음 속에 죽음의 씨앗 썩어질 씨 사단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것은 가질 때는 반짝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마음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행복의 시여자이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들어올 때 사람은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행복의 특징은 자아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자아를 부정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왜 한쪽 마음으로는 이혼하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한쪽 마음으로는 지긋지긋한 이 결혼생활 끝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마음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을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생각인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예정은 서로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 각자는 상대방의 행복을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지만 그들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소유인 그의 개성을 상실함이 없어야 한다 나의 개성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점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에게 행복하도록 기여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그런 사랑은 개인관계를 할 때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친구간에 친구간에 심지어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기초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인내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를 가나 참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이 인내심이 없으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든지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며 라는 뜻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은 사람의 품성이 아니에요 사람의 품성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누구의 품성을 지금 써놓은 거냐면 예수님의 품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악하게 지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계속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아를 부정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은 자아고 그 자아는 다른 말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교만함이 무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을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신을 교만한 자라 그러고 그러한 사람은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의 행복의 절정을 이루는 것은 아주 작은 친절 다수의 작은 일들 생활의 단순한 예절들이며 생애의 불행의 절정을 조장하는 것들은 친절하고 용기를 주는 사랑의 말을 소홀히 하는 것과 생활의 작은 예절의 결핍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자아 부정은 하늘에 있는 생애의 기록의 대부분을 구상한다는 사실이 마침내 드러날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기록부가 천국에서 지금 작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그 기록에는 주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친절하고 용기를 주는 사랑의 말들을 했던 것들이 자세히 기록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나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랑을 어떻게 갖고 나가는지 잘 몰라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당신을 사랑해 나는 그 한마디를 굶주리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거나 말 안 해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칭찬과 인정, 격려, 존경의 말에 굶주려 있는데도 아내 역시 그런 말을 하기를 쑥스러워하고 말 안 해도 알겠지 뭐 이렇게 그런데 쑥스러워하고 말 안 해도 알겠지 이것이 사단이 주는 암시에 걸려있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친절, 다수의 작은 일들, 생활의 단순한 예절들이 그 가정에 행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무뚝뚝하고 사교적이지 않고 냉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까지도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여러분은 진리에 순정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려면 매 순간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요 저에게 4살 된 손녀와 6살 된 손자가 있었어요 지금 걔네들이 이제 많이 컸죠 그런데 이 4살 된 손녀가 그 오빠가 졸졸 따라다니니까 여기 가서 숨고 저기 가서 숨고 이래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니까 이제 짓궂어서 숨는 데마다 따라다녀서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녀 아이가 제가 서재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내 책상 밑에 와서 숨은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찾아왔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4살 된 손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귀찮게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 하고 탁 싸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6살 된 사촌 오빠가 나는 내가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야 그랬어요 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4살 된 여자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4살 된 손녀가 좋아하고 흡족해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우리 손녀가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때부터 오빠 오빠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노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최고구나 사랑보다 더 좋은 건 없구나 어쩌면 그 4살 된 여자의 마음이 그렇게 노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피차 서로 가족들은 더 뜨겁게 사랑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종스가 엄마가 너를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었는데 저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저희 엄마는 그런 말을 가족들 중 누구에게도 해본 일이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목말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식에게도 그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 그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엄마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엄마 사랑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등을 다독여주고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었지만 못 들었고 저도 제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 아주 가슴에 막 저릿저릿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 곁에 아직 남아있을 때 사람들이 나의 아들, 딸, 며느리, 딸은 없지만 손녀 그들을 볼 때 수시로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할머니가 너를 좋아해 너는 참 좋은 아이야 하고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은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예수의 종교는 상상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거듭난다는 말은 변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남을 의미한다 우리들의 품성이 무뚝뚝하고 비사교적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과 연결이 되면 이러한 것을 고쳐주신다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면 또 이 말을 적게도 하게 해주신다고요 이것을 야거보소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즐겨하며 화는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분노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인데요 타고난 성향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말을 철저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반대로 나는 또 하루 종일 말 두어 마디밖에 안 하는 말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말을 은쟁반에 아로색인 은쟁반에 금사가처럼 알맞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과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의 본성은 바뀔 거예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종교는 상상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방면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 위함인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평안할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저희가 연합하는 것임을 알았으니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악을 가르쳐 주시면 깨우쳐 주시면 저희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굴복하려고 뜻을 정해 싸우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